대구시는 지난 26일 대구시청 별관대강당에서 제5회 창조도식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올해 포럼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와 대응을 위한 전문가 논의를 시작으로 대구시민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더불어 코로나19와 동행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열린대구포럼으로 진행됐습니다. 포럼은 총 2부로 구성돼 1부에선 전문가들의 주제별 강연 및 토론이 2부에선 일상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로 진행됐습니다. 이날 행사는 현장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